요번에 뭐 카스랜드 여러분들 맵 나온거 아시죠? 요거 들어와보니까 그냥 더스트네요. 더스트 그냥 맵 더스트에요 여기 테시야 테시 그리고 지금 좀비 히어로인데도 엄청 밝죠? 좀비 히어로인데도 엄청 밝아요 그리고 특이점이 후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후방이 완전 헬기화라고 움푹 파여있고 지분도 생겼습니다. 여기 지금 메론 쓰기도 좋죠. 이렇게 되면은 카스랜드 후방 헬기 괜찮을 것 같고 보통 더스트 좀비하면은 다 후방 모이거든요 메디 똑같아요. 그냥 더스트에요. 그냥 더스트 밝은 더스트 밝은 더스트고 가운데 한번 볼게. 가운데 오 가운데 오오오 오 그림 많습니다. 오오오 괜찮은데? 이거 옛날에 그 패치때마다 그 있잖아요 그거 그림들 딱 그건데 좀비 셀토 뭐 좀비 다크니스 오오오 오 이거 스탬퍼랑 벤시이 언제냐 이거? 거의 한 9년대이지 않았나요? 와우 카스 10주년? 올스타 나왔을 때 오 이거 어벤져스처럼 했네 이거 아 이거 괜찮다 아 수리 불고 빡스 와 2개다 와 길다 와 치명타 뒤치기 접감씨 어허어 어허어 아허어 와 치명타 치명타 지리긴 한다 어허어 어허어 아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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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시 다 털렸어 또 아씨야 뭐야 와 에버 부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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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지금 자살 지원 터져거든요. 뺄게요. 아 왜 이렇게 많아. 아 반갑습니다. 아 존폭 봤어? 올킬 각인데? 아 이거 너무 아깝죠. 인간적으로 이거. 아 올킬 각 존폭 맞았습니다. 아 게임 존폭이 너무 변수가 심해. 이게 무슨 얘기야. ㄷㄷ 야 오히려 사이킥이 날려주고 피충해주니까 메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 근데 사이킥이 오히려 팀은 그 뭐냐 다른 무기들 더 좋게 해가지고 오히려 또 안 뚫리는 곳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안 뚫려 아예 이게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커 얘가 뭐야 이거 안 뚫려? 안 뚫려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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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기로 가는게 이득이다 와 드너바 나이스 야 날려봐 야 계속 쏴 계속 쏴 쏴 쏴 쏴 쏴 사냐 이거? 어 간이 날렸어 아 나이스 야 싸이킹 팀원도 못쓴다니까 진짜 뭐냐 이거 아니 뭐야 여기 아니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오 와 와 와 개 불쌍해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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